아시안컵 8강 오늘 대한민국 카타르 전 몇시 어디서 중계하나 아시안컵 8강 대진표 연합뉴스 제공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 표팀이 2019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카타 노아 4강 진출 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탈환에 나선 대한민국은 25일 오후 10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위자 에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 에서 카타르와 8강전을 깎는다 이날 경기는 jtbc에서 밤 9시 45분부터 중계된다 신태용 전 국가대표 팀감독 곽임완 의원이 해설을 임경진 아나운서 가 캐스터로 나선다 tv 가없는 가정에선 다음 스포츠 카카오 tv 푹 tv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이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 tv 는한 준희 해설위원이 아프리카 tv 에선 방문성 해설위원 이 해설을 맡았다 다른 재미를 선사 한다. . . . . . . . .